아아 잘 들리십니까 여기서부터 녹화 들어가는 거야 라이프라이? 아아 반갑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잘 들려요? 대답을 하세요 아 시청자들도 나이 먹었나봐 늙어가지고 채팅을 못해 애들이 아아 이게 뭐지? 일각시청이 되고 능욕준비중이니까 얼른 오공이나 키세요 아 닥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공이 생각나서 오공이 생각나서 왔습니다 코아 재윤이 어서오고 9시에 시작하겠습니다 30분동안 노가리좀 깝시다 30분동안 노가리좀 까고 그러고 할게요 하얀 병실에서도 어제 방송 처음부터 보신 분 계신가? 나 생각해보니까 어제 그 저리 축하영상 그것 못해준거 이제 기억났어 이제 기억났어 맞아요 아무도 그걸 기억 못하고 있었어 저도 기억 안하셨어요 근데 왜 얘기 안했어 매체에서 적어놨는데 형님이 안 보시더라고요 아 내가 안봤어? 네 어 그랬구만 오늘 오공만 하냐고 오늘 오슈가 재밌는게 진짜 많이 올라왔더라고 음 음 네 뭐 내일 해도 되지 않아? 음 어차피 오시오 5시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거라서 내일 해도 될 것 같은데 음 산막 깨야지 산막을 안 깨고 뭔가 좀 그렇더라고 서브나우티카는 진짜 하기 싫다 서브나우티카는 진짜 하기 싫다 서브나우티카 진짜 하기 싫다 차라리 공포게임 같은거를 뭐 신작 같은걸 하라 그러면 하겠는데 서브나우티카 그때 그 저 미션 받았잖아 1500개 쏘면서 4시간만 해달라고 음 오공은 딱 9시에 합니다 자막 좀 써놔라 랄피아 뭘 얘기를 하면 좀 써놔 인마 알겠습니다 어? 산막기고 산막도 트라이하시죠 어차피 산막 얼마에 남았는데 기기기운지 서나야 몇날 며칠 계속 오공 붙잡고 있어가지고 니 대가리가 지금 내가 봤을 때 오공으로 꽉 차있다 어? 너 대가리 환기 좀 시켜야겠다 하루 종일 오공만 하면서 단톡방에서 뭐 육막이 어렵네 뭐 뒤지게 빡세네 오공 몇시 하실거에요? 오공 아홉시 안되니까 오공 아홉시 한다 그랬잖아 오공 아홉시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음 음 알표야 네? 미안한데 스프레이 좀 갖다 줄래? 헤어 스프레이 머리 고정 좀 시키자 솔직히 형님도 머릿속에 오공 아르낭하셨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라고 인마 그 정도 아니야 아 좀 센스있게 마스크 좀 가지고 오지 저 얼굴 위로 가리는거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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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이는 아래에서 위로 뿌리는겁니다 어 됐어 됐어 아 우리 지금 마스크 있거든 마스크 스프레이 얼굴로 안 튀는 마스크 음 미용실 있잖아 어 오늘 오공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공을 할거에요 아 방제 죽인다 저거 닐채가 한말이잖어 여러분들 나를 죽이지 못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뻔 아주 기가 맥힌 니체명언이잖아 어제 방송 끝나고 바로 잠든 다음에 저 새끼 저거 저 새끼 왜 저렇게 나대는 걸까 뭔데 미션이 50 뭐라고 50 50 시작하고 막보 20트 안에 잡으면 가져가쇼 오호호 중간에 중간 막보? 막보가 20트 안에 20트면은 경잡죠 20트면은 그 황풍보다 어렵니? 황미요? 황풍 황풍 그니까 막보 황미인데 황풍보다 쉬운 거 같아요 저는 너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 말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봐봐 객관적으로 느껴도 그럴 거 같아요 객관적으로? 네 20트 안에 잡을 수 있다? 잡죠 20트 안에 어 잡몹인 줄 알았어요 쏟까나 네 맞고 잡몹인 줄 알았어요 너 좀 날표야 나대지마 어? 날표야 아니 좀 나대지 말라니까 어? 뭔 보스는 잡몹인 줄 알았어요 계속 잡몹인 줄 알았어요 잡몹인 줄 알았어요 잡몹인 줄 알았어요 나대지마 퀵 때리니까 중간에서 잡몹인 줄 알았어요 나대지마 나대지마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재미있잖아 재미없어 일도 재미없어 미안하지만 아이 재미없어 재미가 일도 없어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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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9시 시작하기 전에 응원풍선 그런 거 없애요? 없애요 산마까지 하는 거지 뭘 엔딩까지 어떻게 가요 체인지업님 대가리를 체인지업 시켜드릴까요?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하세요 어떻게 켜낭을 합니까? 100시간짜리 게임을 어서오세요 예지님 안녕하세요 밥에 음료수 이런 거 좀 치워라 방송하는 환경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커피 주고 형 방송하는데 커피도 안 사다주는 놈이 어딨어 커피 이쪽에서 와요 시켰어? 잘했어 이걸로 어 이거 밖에 안 드시더라고요 랄프가 불쌍해? 난 니가 더 불쌍해 랄프를 불쌍하게 보는 니가 더 불쌍해 너의 지능이 더 불쌍해 이 자식아 흠 빵키 뭐지? 어? 화이팅 야 이 자식 쏘나가 아주 그냥 음 야 넌 근데 뭐 일을 관둔 거니 뭐 계속 뭐 쉬고 있냐 뭐 어쩐거냐 계속 오공하드만 어 호텔에서 그 저 프론트에 있는 일을 하는 친구인데 음 일하고 있어 열심히 여미 여자친구랑 결혼 안하냐 어 결혼 안해? 요즘 바이크 타는 애들도 주변에 다 결혼하는 애들 많더라 결혼해라 응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 있고 그럼 결혼하는게 맞지 아 아 이거 푸딩님이 몸이 진짜 지금 너무 많이 안 좋대요 네 푸딩님이 열이 계속 안 떨어져가지고 걱정되더라 어 몸이 거의 뭐 40도 그러니까 39도가 넘었었대 그래가지고 주사 맞고 연락 안되길래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몸이 진짜 안 좋대 지금 음 주차사고로 한번 이제 저 어 이 이 안에서 출혈이 있는 바람에 음 거의 39도 넘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몸이 진짜 안 좋다고 하더라고 에 안타까워 죽겠어 주차장에서 그 기둥을 확인 못하고 잘못해가지고 딱 박았는데 그때 이렇게 안전벨트에 팍 이렇게 돼가지고 안전벨트에 팍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갈비뼈가 나갔거나 뭐 그런줄 알고 이제 가서 병원에 가서 급하게 검사했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좀 시간 지나가지고 계속 아프길래 배가 아프고 막 그러길래 갔는데 이제 내장에서 출혈이 일어난 거야 이 안쪽에서 그래가지고 그거 그거 이제 수술 하고 어 복관경인가 이렇게 아랫배 부분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어 지져가지고 피 안나오게끔 메꾸는 큰 수술은 아니래 근데 그런 출혈이 있고 나서부터 계속 열이 생긴대 열이 어 열이 그래가지고 계속 안 떨어져가지고 너무 힘들대 음 그래서 거의 뭐 세달째 병원에 계신거야 처음에 병원갔다 그랬어 나는 아휴 조심히 좀 하지 그래도 뭐 차랑 사고 안난게 다행이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와 지금 병원 들어간지 세달째 아무런 저기가 없으니까 어 너무 좀 안타깝더라구 어 세달째 병원생활 하 지금도 근데 지금같은 때 아프면 또 큰일난대요 갈 병원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소아과에서만 뭐 한명이 죽고 뭐 지금 뭐 병원때문에 무지하게 사람들 죽어나간대 어 그니까 지금 이 응급실 대란이 있기전에 병원 간게 다행인거지 어 음 음 의사놈들 정신좀 차려야된다고 근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의사가 아닌 의사에게 몸을 맡기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은 의사놈들이 개새끼 같지만 내가 의사였다 어 어 사람은 서는 곳에 따라 풍경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내가 과연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숭고한 어떤 의사의 삶을 어 완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 내 인성이 과연 의사가 됐을 때 의사편에 들지 않고 내가 정말 숭고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을 때 그런 의사의 삶을 완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라면 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다보면은 그 어느 쪽도 욕하기 힘든 것 같아 그냥 어 내가 의사였어 봐 음 자신의 상황이 아닐 때 남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내 상황이 더 중요한 거지 어 왜 이런 양비론적인 이야기를 하냐 생각을 하다보니까 또 의사들이 그렇게까지 자기네들 이권 다툼 에 있어서 완고한 이유가 무엇일까 어 찍사게 고생해가지고 의사가 됐으니까 어 돈이 자본주의 사회에선 정말 중요하지 만족을 못하는 거야 인간은 어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벤츠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벤츠 S클래스로 시작했다가 뭐 C클래스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S로 가고 S를 타다 보니까 이제 진짜 포르쉐 음 페라리에 눈이 들어오고 포르쉐 페라리를 타려면 내가 얼마를 모아야되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 두들겨 보니까 돈을 더 벌어야겠고 내가 그래도 잠실에는 살아야겠고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몇 년 동안 빡세게 일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게 아닐까 음 그니까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돈 좋아하잖아 에? 뭐 이런 설문조사 조사도 있었어 2년 동안 아 5년 아 2년 동안 음 2년간 이 교도소 생활을 제소자 생활을 감방에 2년 동안 들어가 있는 대신 누군가 나에게 10억을 준다 10억을 챙긴다 안 챙긴다? 챙긴다 2년 그까이 거 그냥 감방에서 시원하게 그냥 보내고 10억 챙기겠다 이렇게 설문조사에 어 한 7,80%가 동의를 했더라고 어 그니까 모두가 돈의 노예인데 내가 내가 내 상황이 아니라 남의 상황일 때는 그 사람이 돈만 보고 쫓는 것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있어 나는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어 의사들도 개새끼지만 의사들한테 개새끼라고 욕하는 새끼들도 개새끼들 같아 내가 봤어요 그러면 너는 A도 욕하고 B도 욕한다면 그러면은 뭐가 남냐 그냥 그냥 사람은 졸라 간사하고 졸렬한 것 같아 어 내가 좀 편협하다고 느끼나 음 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안 지금 의사들 하는 짓거리 열받지만 여러분들이 의사였다고 생각해봐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병원 내가 의사 되려고 진짜 대한민국 최상위 S티어에 어 그 귀족이 되기 위해서 쎄 빠지게 고생해갖고 의사가 됐는데 의사를 더 늘리겠대 어 그러면 내 밥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타야되는 라인 더 위태로워질 거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권 다툼 안 할 거야 하겠지 음 내가 의사였다고 했을 때 내가 숭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과연 Stacy 왜 음 커피 더 없니? o e 응 그니까 의사보고 마냥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내가 의사였다고 했다면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진짜 그나마 푸딩님은 다행인거야 지금 이렇게 난리나기 전에 병원에 입원했잖아 입원실이 없대 이제 못 들어온대 그리고 수원에 어떤 유명한 병원에 있는데 거기 지금 응급실도 폐쇄했대 미쳤지? 병원 바로 앞에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어갔는데 다른 데 가라고 우리 못 받는다고 그랬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 그니까 지금 아프면 X 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요즘 바이크 탈 때 진짜 조심해 조심하는 편이야 사거리 지나가기 전에 한번 더 세워서 더 속도 줄이고 슥 보고 멀리 있는 저 길에서부터 그냥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되게 넓지하게 봐 파노라마비로 봐 요즘은 건너기 전에 건너기 전에 속도 살짝 줄여놓고 한 원래는 50 정도로 사거리를 건넜다면 지금은 당연히 초록불이고 지금 한 30? 그 정도로 싹 줄인 다음에 이렇게 슥 보고 그러고 가 음 사거리가 제일 위험하거든 그리고 이제 야간에 야간 주행할 때 이제 마주편에서 불법 유턴을 또 할 수 있어 차가 없는 곳은 빗감 졸라넣어 앞에 사람 있으면 빗감 졸라넣고 막 빵빵빵 하고 막 나 가요 제발 신호위반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유턴하지 말아주세요 불법 유턴하지 말아주세요 죽기 싫어요 갈기고 그러고 가 음 음 음 음 그것 때문에 많이 죽는 거야 음 설마 엑스박스임? 아 요거요? 패드? 엑박 PC로 하고 엑박 패드로 하는 거죠 집에 플스 플스5 엑스박스 최신형 기기가 이름 뭐지? 네이밍이? 원 말고 원 엑스박스 뭐였지? 뭐죠? 엑박? 네이밍이? 원엑스 아닌데 원 원엑스? 아 엑스엑스일 거야 원엑스 아니 원엑스 아니 엑스엑스일걸? 아니 원엑스 원엑스가 예전거고 엑스박스 시리즈엑스 맞다 시리즈엑스 엑시엑이라 불러 그래서 엑스박스 시리즈엑스 최신 콘솔 두개 예 그리고 집에 PC 다 가지고 있다 예 다 가지고 있다 PC는 어 600만원짜리 작년에 산 작년 하반기에 산 600만원짜리 4090 탑재되어 있는 초 슈퍼 컴퓨터 그리고 안방에는 플스5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엑스 예 그렇게 있어요 근데 집에서 게임을 잘 안해요 집에서 게임 잘 안합니다 처음에 샀을 때 조금 깔짝이다가 말았어요 앙키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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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앙키모치 앙키모치 안맞는데 앙키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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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막이 이제 한 보스가 6마리 정도가 남았을 겁니다 앙키모치 앙키모치 6마리 정도가 남았을거에요 앙키모치 약초 같은 게 많이 없었던 이유가 내가 안 캔 게 아니라 그걸로 겁나게 포션을 만들어갖고 내가 처먹었더라고 황풍 잡을 때 포션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약초들이 없던 거였어 풀떼기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고 오늘도 저 좀 여러분들 미션을 좀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션을 좀 걸어주시면 상당히 감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 카페에 올라온 오슈들이 진짜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정말 오슈가 어제보다 자료가 너무 양질의 자료들이라서 아 재밌겠다 이거 방송에서 다루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오늘 캔방할까 캔방할까 아 시발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뭔가 이번 주 방송은 되게 좀 숙제를 밀어놓은 숙제를 막 미는 듯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매주에 한 막씩 깨는 듯한 느낌이니까 그래서 뭐 어찌됐건 저는 오늘은 이제 503막을 깨는 방송을 좀 할 거고요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카테고리도 50으로 해놨고 시청자가 몰리는 것도 뭐 좋긴 한데 어 뭐 방송을 놓친 분들은 또 이제 유튜브 풀 영상을 보시니까 네 그런 거고 이제 4분 남았네요 4분 4분 남았어요 50 음 방송을 제가 너무 늦게 해서 못 본다고요 방송 시간을 바꾸기에는 제가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저도 방송 시간이 낮에 하고 남들 일하는 시간에 나도 일하고 그리고 남들 퇴근하는 시간에 나도 퇴근하고 그런 뭔가 삶을 살았으면 조금 더 건강해지지 않았을까 너무 방송 시간대가 좀 그렇긴 해 어 좀 그렇죠 방송 시간대가 산막 한 6마리 남았어요 6마리 정도 남았습니다 음 형 저녁은요 저녁은 아까 혼밥 했어요 차 사고 나니까 뭐 자꾸 자고 일어나면 자꾸 타게 돼요 그리고 재밌는 기능들이 되게 많아갖고 핸드폰으로 이제 내려가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시동 걸고 그 에어컨 공조 켜놓고 그거 해놓고 이제 엘베도 이걸로 딱 호출해갖고 그러고 이제 모자 쓱 쓰고 그러고 이제 밥 먹으러 나가는 거지 지하차장으로 그게 요즘 재미야 홈밥 하러 다니는 거 음 랄프랑 같이 먹으려고 그래도 랄프랑 나랑 그 시간대가 안 맞아갖고 오늘 나갔는데 괜히 좀 신경쓰여갖고 전화했죠 엘베에서 밥 먹으러 나갈래 아니 저 그냥 저 잘게요 그러더라고 빵키 뭐지 안녕하십니까 형님 뜬금없지만 혹시 배라 민초 조단하십니까 물결조 배스킨라빈슨 민트초코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민트초코는 좀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민초를 먹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아주 극단적입니다 초코를 먹고 그 다음에 치약을 짜서 먹고 예 치약을 초코에다 발라먹는 그런 사람들이 라고 생각을 해요 민트가 쓰이는데 있어서 가장 이로운 거는 껌 그리고 껌 치약 가글 정도 언젠가 민초단의 처벌이라고 하시는데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민트초코가 좋은 게 아니라 뭔가 힙한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내 모습이 뭔가 특별해 보이는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맞죠? 그런 거죠? 예? 그래요 코인이 오르면 코인이 오르면은 만개를 싸서 파인트 한 컵을 다 먹게 해드리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미션인 것 같은데요 코인이 오르겠습니까? 족박으면 족박았지 예 그죠? 어 아무튼 코인이 잘 되셔서 나중에 꼭 민트초코 파인트 한 컵을 다 먹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속이 시간 되었어요 아 좀만 소통 더 하고 싶은데요 소통 조금만 더 하고 싶은데 아 이대로 하세요 그럼 이 자막을 지울게요 이 자막을 지우겠습니다 10시에 한다 그래 10시에 10시요? 아 10시인종 그렇고 반에 시작한다 그래 반에 30분만 더 소통하자 그럼 이거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아 혹시 반에 시작합시다 음 어제 축구 그 관련으로 초반에 이렇게 좀 선수들 깐 거 내용 때문에 괜히 또 제가 또 시비를 시비를 걸더라구요 네 네가 뭘 안다고 축구에 대해서 짓거리냐고 그 축구가 진짜 인기 많은 나라 영국에서도 그 지랄하더만요 자기 생각이랑 좀 다른 어 뭔가 그런 뼈아픈 이야기를 하면은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엄청 공격적인 성향으로 어 그 사람이 입을 틀어막을려고 하더군요 네 어제 축구는 아예 몰라도 깔만한 경기였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랄을 하더라구요 저한테 네 제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보면서도 댓글 보면서도 하하 참 지랄났다 지랄났어 그런 생각을 하는거죠 어? 또 맥도날드야? 네 왜 이렇게 맥도날드 커피를 요즘 자주 시키니? 형이 맥도날드 좋아하시잖아요 맥도날드 커피를 내가 사갖고 먹으면서 집에 들어오는 이유는 DT점이 있기 때문이야 그렇지 맛이 그렇게 뭐 맛있다고 생각은 안 그냥 뭐 저렴이로 그냥 그냥저냥 먹을만하니까 그런거지 어 좀 일부러 그렇지 맥도날드가 응 근데 뭐 배달비도 혼자니까 3,000 얼마죠? 맥도날드가 3,000원 드라이브스루에서 맥도날드 커피 라지 시키면 3,000원 항상 그래서 거기 주차장에다 대놓고 음악 틀어놓고 그냥 커피 쪼욱쪼욱 빨면서 그냥 핸드폰 보고 있음 요즘 일과 밥먹고 나면은 집에 바로 안들어가고 드라이브스루 들려갖고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음악 틀어놓고 어 차 안에서 쉬니까 참 좋더라고 요즘 차 안에 있는게 되게 즐거워 기분이 좋아 차 안에 있으면 근데 차를 잘못 산거 같애 차를 잘못 산거 같애 SUV가 좀 그래 SUV까지 난 필요없는 사람 같애 나는 세단을 탈걸 그랬어 G90을 갈걸 그랬어 어 근데 운전하기에는 SUV에도 좋을 수도 있어 아 그니까 너무 이게 나 혼자 있는 공간인데 너무 넓으니까 뭔가 약간 텅 빈 듯한 느낌이 또 있더라고 음 환불 돼 환불 되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차에다가 막 짐 같은 거 실고 다닐 수도 있고 범용성을 생각한다면 일단 지금은 내가 차 타고 가서 밥 먹으러 가고 홈밥 하고 그러고 이제 드라이브스로 들렸다가 커피 그냥 마시고 그냥 그 정도로 용도로만 쓰고 있지만 뭐 나중에라도 나중에라도 뭐라도 어 할지도 모르니 아니면 뭐 여자친구가 생길지도 모르니 음 음 음 지프 랭글러는 승차감이 쓰레기라던데요 진짜 음 개 쓰레기래 허리 작살난데 오프로드용으로는 그냥 타의 추정을 불어할 정도로 지프가 그 오프로드 이제 그 재미는 극강의 재미가 있다 다만 어 일반 도로에서는 뭐 지프를 왜 타는지 모르겠다 이뻐서 이쁜 쓰레기라던데 거의 소나야 형이 그래도 내일 모레 마흔이고 가오가 있지 어 차라리 모닝을 타라 그래라 G70은 좀 가오가 떨어지지 상하지 그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딱 내가 원하는 포지션은 검소하네 겸손하네 어 검소하고 겸손하다 저 사람 음 그 그것 때문에 내가 GV80으로 간거야 어 다른게 아니라 검소하고 겸손하고 허영이 없네 저 사람 그래서 내가 GV로 간거지 그냥 얼마나 타고 갈아타실건가요? 지금 28,000키로 됐더라구요 딱 28,000키로 됐는데 아 5만 6만 정도 됐을 때 그 때 그냥 갖다 넘겨야지 더 많이 타면 8만 어 형님은 스타렉스가 잘 어울리시는데 너는 그냥 보행기 타고 다녀 음 너는 보행기가 잘 어울려 어 어 아기들 발로 움직이는 보행기 있잖아 어 난 그거 타고 다녀 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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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기 타고 얼마 때 출근해 하하 하하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 발로 발로 차서 들어가 스타릭스 무시하네 야 내가 스타릭스를 왜 타니? 스타릭스 탈 그 뭐 무슨 그게 있어? 스타리아지 스타리아 이제 스타리아를 탈만한 그 뭐 실용성이 있어? 나한테? 어 그러니까 스타리아를 내가 왜 타 학원차 교회차 이런 거 아니야 응 아 코트송님 GV80 타다가 벤츠는 마이바오 정도 넘어가야 돼 랄프가 운전하고 어 개동스 고맙다 야 연비 10창 났던데?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27,500km 정도를 타고 나한테 넘겼잖아 근데 27,500km에 연비가 9였거든 근데 형이 지금 한 1000km 조금 넘게 탔어 휴박날 좀 돌아다니느라 아 근데 지금 연비가 0.1 깎였어 어 연비가 엄청 안 좋다는 거야 0.1 깎였더라고 지금 연비가 9.0이었는데 8.9로 돼 있더라고 그 기름 만땅 넣으니까 11만원 정도 들어가더라 골 때리더라 어 2.5로 샀어 2.5로 3.5로 샀으면은 더 연비가 10창 났지 않았을까 당연한 거예요 어 3.5 나 2.5로 가길 너무 잘했어 어 음 시력이 안 좋으신 건가요? 제 시력이요? 왜 시력을 왜 물으세요? 저 시력이 0.3 0.4 정도 돼요 예 0.4 0.5 그게 제 시력입니다 어 시력이 뭐 좋진 않죠 어 음 안경 안 쓰고지 안경 쓰고 그러면은 그 시력 나오면은 안경이 잘못된 거지 음 음 그치 3초 오면 아마 연기, 연비가 그냥 기름 뿌리고 다니는 수준이겠지 어 형 제네시스 카본 엠블럼 보내줄까? 카본 엠블럼이 뭐야? 검색해볼게 카본 엠블럼 카본 엠블럼 오 오 여기 카본 엠블럼이야 근데 이거 누가 달아줘? 이거 어떻게 어떻게 다는 거야? 라이프님이 다시하도록 퀴퀴퀴해요 본드 말하나요? 아, 3M 스티커네 3M이구만 음 그래 달자 음 기본이 원래 이거지 어 기본이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검은색으로 된 거 어 뭔가 좀 달라 보이긴 할 듯 음 음 음 음 음 화장실에 아니다 어 화장실에 형 단표 좀 갖다 줘라 단표? 응 여기 이거 핏이죠? 아니 새 거야 어차피 새 거 핏건데 화장실 두갑 있어 두갑 두갑이나 있다고요? 응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넌 웃지 않아도 돼 이미 새 차 맡겼어 뭐냐면은 그냥 출장 새 차 출장 새 차 어 한 달에 7만 원인가 주는 거 있더라고 어 매주 목요일 저녁에 해주는 해주는 빙가빙 야 매주 목요일 저녁 맞니? 아니요 올 때 연락 준다고 그랬는데요 그 요일 정해진 건 몰라요 어 저번 주에 목요일 날 왔는데 이번 주에 아예 안 오나? 매주 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들쑥날쑥인 거 같아요 어 차가 주차돼 있으면 하는 거 같고 안 돼 있으면 안 하는 거 같고 어 왔다 가면은 얘기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어 매주 마다 와갖고 한 달에 7만 원 주는 걸로 하기로 했어 그냥 어 어 네번 네번에 가기 가기 나쁘지 않아 어 그게 자동세차보다 훨씬 낫죠 어 어 자동세차보단 낫지 그게 아니 그니까 지하차장 갔는데 어떤 차량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도 산 김에 아이 사장님 저 명함 하나만 주시겠어요? 해가지고 가격 물어보고 그러고 아이 저희는 한 달에 7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7만 원 그리고 네번 어 외부만 내부는 추가요금 들어가 내부는 할 필요가 없어 내부를 왜 해 어 내부는 별로 할 필요가 없어 어 가격 나쁘지 않지 야 나 라이터도 없어 와 그거 많은 라이터 푹 없어졌네 그리고 갤럭시 워치 이번에 나온 거 이쁘더라 살려보니까 80만 원이 넘더라 여러분들 미친 거 아니에요? 갤럭시 워치 갤럭시 워치 울트라 이거 화이트가 졸라 맘에 들더라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색상이 3개 나오거든 어 오렌지 블랙 화이트 근데 화이트가 졸라 이쁘게 나왔더라고 처음으로 스마트워치를 한번 차 볼까 고민 중이에요 어 저 색깔이 뭐냐면 갤럭시 워치 울트라 티타늄 화이트 이쁘지 않아? 괜찮지 느낌이 티타늄 화이트는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 좀 스트랩만 싸대로 갈면은 예쁠 것 같긴 해요 스트랩 자체도 나 이쁜데? 저 모양? 목욕탕이랑 같이 생겨가지고 목욕탕이라니 또 저.. 또 저혈하게 또 깎아내리는 거 봐 어? 개노무 새끼가 누가 저걸 보고 목욕탕이라고 생각해 너나 목욕탕 가 랄프야 어? 너나 목욕탕 가서 오이빈으로 대가리 빨어 좋죠 목욕탕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응 웨이빈으로 씹 아니 근데 가격이 졸라 사악하지 않냐? 836,000원이야 여러분들 가격이 미친놈 같아 아니 뭐 스마트워치가 뭘 그렇게 비싸? 20만원이면 40만원 사이면 되지 이 스마트워치 쓰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단점이 뭐냐면 시계는 이쁘고 뭐 잘 때 내가 코 고는 소리도 녹음이 되고 내가 수면 패턴이 어떤지도 알 수 있고 또 뭐 스케줄러 같은 것도 막 알려주고 되게 유용하대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배터리가 너무 짧다는 거야 충전 자주 해줘야 돼갖고 너무 귀찮대 근데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를 보완해서 나온게 울트라래 두배 이상 간대 두배 이상 두배 두배 이상 간대 두배 이상 간대 근데 80만원은 좀 과하지 않나 난 좀 이뻐갖고 그 바이크 탈 때도 뭔가 좋을 것 같고 바이크 타다가 내가 자빠져갖고 뭐 이제 내가 의식이 없어 그 시계가 또 신고 기능이 또 있대 사용자 심박수가 좀 안 좋거나 그러면은 신고도 된대 비상연락이 또 자동으로 해준대 어 GPS도 있고 핸드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만약 바이크 타다가 사고나가지고 막 의식 잃거나 그랬을 때 논두론 같은데 빠졌을 때 웃을 게 아닌 게 논두론에 빠져가지고 진짜 사람 못 찾아가지고 그 농부한테 발견돼가지고 골든타임 놓쳐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 그게 재작년이다 어 시골길 가다가 슬립 나가지고 유용하지 그래서 지금 고민중이야 구매를 하는게 좋을지 방수 되지 않을까? 80만원이면 씻을 때도 차고 씻을 수 있다던데 요거를 가격이 근데 너무 사악하지 않니? 20, 30만원인 줄 알았는데 80만원은 80만원은 그지 그 메인 기능이 헬스잖아요 삼성 헬스는 연동되는거 아니야 꼭 운동한 사람만이 차는 그런건 아니야 어 배터리 기능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해보자 체험해볼 수 있어? 어떻게 체험을 해봐? 아 매장에서? 매장에서 그럼 잘까? 어 음 아무튼 그렇다 당근 미개봉 제품 노려보십시오 성님 아 당근으로 당근은 사기당하지 않아? 직거래하면 되나? 아 직거래 오 괜찮네 직거래 직거래 괜찮네 얼마 차이 안나 몇만원 해봤자 80만원일걸? 고민하시면서 사올게요 당근 온도 40도거든요 당근 온도 40도는 높은거니? 높죠 40도는 원래 36도 100도는 돼야되는거 아니야? 100도면은 제가 봤을때 그 사람은 공물상이에요 하루에 거래 한 50개 정도 해야될거에요 아 진짜? 네 아 진짜? 아 진짜? 아 재밌네 아 오늘은 좀 뭔가 이렇게 그 검은깨 이렇게 딱 돼있는 그 한과 같은거 좀 다가세트 그런거 먹고싶다 그런거 좀 먹으면서 그런거 좀 먹으면서 게임하면 좋을텐데 아 근데 그것도 내가 봤을때는 혈당 졸라 올라갈걸? 정확하게 아세요 어 그치? 그런거 당 졸라 올라갈걸? 음 제로한과 제로한가라는게 있어요 어 재밌네 아 50 이제 시작하는게 5분 전인데 얼마나 또 고통받을까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또 소리를 지를까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아 에어컨 하나 꺼라 랄피야 아 그래? 어 어 어 넌 늦지 않아도 돼 넌 늦지 않아도 돼 넌 늦지 않아도 돼 어집마려 아 아 그 혼자 사는 사람 있나? 여러분들? 자취하는 사람? 다들 자취를 하십니까? 어 자취하면서 어떤 청소가 제일 힘드세요?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역시 화장실이지 화장실 청소가 즐거워 화장실 청소가 즐거워 변기 청소할 때 너무 좋고 타일 청소할 때 최고야 두 가지 아이템을 내가 소개시켜 줄게 나도 유튜브 쇼츠보다가 바이럴 당해하고 샀거든? 어 어 아 진짜로 괜찮아 추천을 해줄테니까 쟁여놔 어 아 내 손이 더러워지지 않아 아 내 손이 더러워지지 않아 뭐냐면 뭐냐면 어 너가 그냥 링크 줘라 랄프야 예 어 내가 랄프한테 보내주고 랄프가 샀으니까 아니 아니 진짜로 아 이거 두 개 있으면 욕실 청소 정말 쾌적하게 아 여기다 쇼츠 두 개 있다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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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줘 안나온다 . 찾았어 ? ㅎ 야 . . . 찾았어? 이거다 저 스펀지에 그 세제가 묻어있는 거야 세제가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물이 닿으면 막 거품이 그냥 나 교체형으로 이게 또 대박이야 이게 진짜 좋더라 요거 C타입으로 충전하는 거거든 다 샀어 전부 다 샀어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이거 이거 말 안 돼 이거 진짜로 근데 저거 제품보기로 사시면 안 되고 이거 제품보기로 사면 좀 비싼 걸로 사게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알리에서 검색해가지고 테무랑 이런데 알리에서 검색해가지고 똑같은 기능으로 있는 걸로 샀지 저 리필용 이 리필용 요거 있잖아 요게 요 카트리지라고 하자 요 카트리지가 30개 만원도 안 하더라고 정말 좋더라고 카트리지 한 20개인가 사지 않았냐 너 많이 샀어요 어 많이 사갖고 쟁여놓고 그냥 갔다가 버튼 누르고 딸깍 하면은 딱 껴져 그 상태에서 막 이렇게 조지고 그리고 쓰레기통 딱 열어가지고 딸깍 하면은 버려지고 어 미쳤어 저거 진짜 좋더라고 응 특히 이제 변기 안쪽 있잖아 그 안쪽 보면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딱 보는 그 곳이 이 저 뭐냐 곰팡이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묻어있어 검은색으로 곰팡이 원래 검은색으로 돼버려 욕실에 있는 곰팡이는 습하니까 그거 닦는게 고무장갑 끼고 그 솔같은거 잡아갖고 이렇게 거품내갖고 밑에 이렇게 하는게 얼마나 싫어 싫잖아 에 그걸 안해도 된다는거지 어 진짜 좋더라 오늘도 저걸로 변기 한번 슥 닦았는데 변기 엄청 깨끗해져갖고 기분이 좋더라고 그치 저거 변기 닦는거랑 이제 저 타일 이렇게 하는거 돌아가는거 힘도 괜찮던데 에 괜찮더라고 어 이제 오공 시작해야 될 것 같다 저 화장실 갔다와서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빵키 뭐지 자리할게요 자리할게요 내 딸친구 코트 고맙고 어 랄프가 올 세팅을 좀 해놓도록 하여라 올 세팅 부탁해요 올 세팅 오케이 제품명이요 제품명은 거기 그 아까 쇼츠에서 제품복이 들어가셔가지고 예 그거랑 비슷한 이름으로 알리테모에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이제 그 검색해져지고 예 산거기 때문에 비슷하게 뭐 전동 화장실 청소 솔 요런식으로 검색하면 비슷한 제품 나올겁니다 금액이 많게는 두배에서 세배까지 납니다 예 그걸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시작부터 오늘은 보스를 좀 어려운걸 잡을거에요 그걸 잡고 여섯마리 금방 끝날거 같긴 한데요 오늘은 막보가 글쎄요 저같은경우에는 막보를 원퇴 잡긴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걸 못느꼈어요 막보가 약간 형을 닮았더라구요 근데 나오면 확인해보시고 일단은 요거를 음 됐다 과거 이야기는 좀 보고 있을까요 1장 2장이구나 음 안 볼게요 바로 최고 난이도 게임이요 저는 엘드닝 근데 그것도 그냥 몇 번 박다보면 깨지는거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하는거면 오히려 더 쉬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여덟명에서 하는 뭐 레이드 이런게 더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사람이 저거기 때문에 그래픽 참 좋네요 3키로는 쉬운 편이었죠 3키로 2회차 할 때 전부 다 원투로 깨버렸습니다 3키로 2개 3키로 2개 3키로 2개 3키로 2개 3키로 2개 3키로 2개 이거 정풍주 바꿔 놓을게요 이번이 잡은 보스가 이제 불보스기 때문에 갖다놔야겠다 이거 갖다놓을게요 여기 뭐하는데 이제 보스 바로 잡으러 갈거에요 히든 갖다놨어 히든 보스까지 난 다 잡고 가는걸로 할거야 히든 보스까지 난 다 잡고 가는걸로 할거야 조금 걸릴거야 어 축지 축지 다시 다시 하세요 여기 가까운 데 있어요 네 축지 아니 형 형 하세요 제가 내비게이션 해도 돼요 응 축지 소서천 극락의 골짜기 극락의 골짜기 극락의 골짜기 극락의 골짜기 맨 밑에 있잖아요 여기서 걱정없는 개고 히든 보스야? 네 이 녀석을 잡으면 이제 조싸기 스킬 금지술이라는걸 줍니다 조싸기 스킬이야? 개조싸기 스킬이에요 개조싸기 스킬이에요 개조싸기 스킬이야? 네 지리네 제가 봤을 때 형 이 보스 한 최소 오투 생각합니다 오투? 네 최소? 네 최소 어 제가 할께요 아 제가 할께요 제가 할께요 이건 뭐야 이거는 영상도네 영도 영도 그래 영도 영도 온 해놓고 영도도 여러분들 저기로 해놓을게 자동재생 자동재생 방금 하나 왔어요 영도 두개나 와있는데? 네 저작권이 저작권이라서 넘길게요 네 네 치키 치키 차가차가 초코초초초 나쁜짓을 하면은 치키치키 차가차가 초코초초 치키치키 차가차가 초코초초 치키치키 차가차가 초코초초 우리에게 들키지 낮에도 밤에도 느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다네 우리의 소노공 어떤 씨발람이 날 때렸냐? 절벽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런 개새끼가 뭐야 이 새끼는? 4번? 4번은 선넘지 미친노인아 노인 공격 절벽으로 내려가서 여기? 뛰어내리세요 여기로? 네 뛰어내리세요 부엥 으악 죽을 줄은 몰랐네 아 여기서 뛰어내리세요 형이 가르세요 왜 저한테 줘요 계속 너 왜 자꾸 나한테 뛰어내리라 그래 뛰어내리세요 뭐라 그래요 뛰어내린다고 그러지 낮에도 밤에도 느낄 수 있는 오케이 잘 뛰어내렸어 이제 강 따라 쭉 가면은 차면 이렇게 이거 잡아야 됩니다 혼백 줄보다 혼백 몸에 저런 혼이 있는 애들은 저렇게 표시가 돼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들어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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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걸 진다고? 오토 그거 시트로 드릴게요 아니 잠깐만 소리 이거 세팅 안 해놨네 제가 할게요 너는 내가 가만 안 둬 어? 아니 게임하세요 형은 제가 할게요 내가 세팅 제대로 해놓으라 그랬지 뭐하냐 게이밍 마우스로 게이밍 마우스로 게이밍 마우스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하냐 게이밍 마우스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게이밍 마우스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하냐 되지 않아요 되지 이거잖아요 어 소리 잘 들어가시죠 네 천막 현황 9시 반에 시작했습니다 저건아 네 여기 뛰어내요 어어 야 이거 게임을 그릇 야 나 마우스를 가져가면 어떡해 왜 아 그거 펴놓으셨네 아이 정말 이건가요 어어 이거 이거 마우스 저거 넘어가는 거 잠그는 거 잠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마우스가 얘가 넘어가요 일로 이거 설정해야 되는데 됐다 제가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네 마우스 넘어가는 거 됐어요 컷이죠 왼스 이 건가요? 마우스 잠그는 거 아니 너가 세팅했는데 내가 알지 사장님 전 몰라요. 아니 키를 보세요. 알트 1을 방! 커나이브 이건 거고 매니저 몇 년 다녀! 이 새끼야. 게임 안 되잖아! 그러니까요. 지금 안 됐으니까. 아 뭐해? 아 나 얘 믿.. 됐어 됐어. 됐잖아요. 커피를 또 어플 뻔했네 방금? 아니 근데.. 또 어펐네 또? 그때랑 달라요. 아 빨리 휴지 가지고 가서 빨리.. 막 짜증나.. 이걸 닦을 때도 새끼야 여기서 USB를 꺼내갖고 끈 상태로 닦아요! 제대로 닦.. 안 묻었잖아요 안 묻었어요. 안 묻었잖아요. 제대로 닦으라니까 버튼 쪽.. 제대로 닦으라니까 버튼 쪽.. 제대로 닦으라니까 버튼 쪽.. 일부러 그러신거지?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요. 화면을.. 화면 문제가 아니야? 화면을 안 넘겼으니까 안 나오지. 소리가.. 캡쳐보드가 작동을 안 하지.. 안 하지.. 하루종일 닦고 있어 빨리.. 아니 하세요 게임.. 마우스 넘어가는 거 좀 해주면 안 돼요? 컨트롤 알트 브이라 그랬지 내가.. 컨트롤 알트 브이라 그랬지 내가.. 컨트롤 브이 맞잖아요 이거.. 넘어가잖아.. 아.. 아.. 나 또 게임 뭐.. 또 또.. 아.. 아.. 왜..왜 이래 오늘? 뭐해? 아니 뭐해? 빨리 하세요. 아.. 아.. 일단 잘 잠겼다 마우스.. 아니 화면에다 마우스 띄고.. 뭐야!! 아니 이걸 빼고.. 빼고 해야 돼 빼고.. 여기서 잠가야지.. 그리고 얘는.. 마우스 따로.. 됐잖아요.. 하세요.. 메세이지.. 됐잖아요 이제.. 미션 안 하시나요? 무슨 미션인데.. 미션.. 이거.. 나라나 슈퍼보드 가사 안 틀리고 왕곡.. 치키치키 차카차까 초코초코초.. 치키치키 차카차까 초코초.. 나쁜 짓을 하면은.. 치키치키 차카차까 초코초.. 치키치키 차카차까 초코초.. 우리에게 들키지.. 밤에도.. 낮에도.. 느낄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있다네.. 우리의 선호공.. 미션.. 미션.. 100개 감사합니다.. 음.. 글자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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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다고? 맞다고 해주세요.. 이정도 성인을 부렸던.. 아니.. 광대짓을 했는데.. 가사 틀렸다고.. 그거를 지금.. 지적을 한다고? 내일모레 마흔인 사람한테.. 치키치키 차카차까 초코초초.. 어? 어.. 불 뭐이죠.. 불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잘 내려가셔야 돼요.. 제대로 안 내려가면 죽어야 되겠어요.. 디져.. 이응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내려가야 돼요.. 지금 또.. 여기가 히든.. 여기가 히든.. 여기가 히든.. 꽤 걸리겠네.. 못 씁니까.. 누구인가..? 누구인가..? 여러번 시험해 보았는데.. 전부 시비를 갈지 모르는 미천한 선신뿐이니.. 반갑다 오공.. 큰형님도 잘못 볼 때가 있구나.. 잔깨에도 쉽게 속다니.. 넌 천명자가 될 수 없다.. 일찌감치 극력색의 구경이 나거라.. 이러고 봐.. 이해안우사.. 석시킬 예정이오.. 문자총을까총을까총을까초.. 엇.. 트.. 아이제 왜저래.. 아이져 왜저래.. 아이 저거 왜저래.. 어 뭐야 불 꺼야 불 꺼야 불 오우 쉣 오우 아프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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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에에에에에 뭐야 이군렁새는 어어 으아아아 으에에에에에에 Balance 아이 씨발 마지막 하지마! 아! 그만해! 변신 안풀려! 이 새끼 언제까지 변신해? 어어 아프다! 금지술을 쓰네? 이게 금지술인가? 상대방 스킬을 무효화시키는게 금지술이란 말인거! 불 어떻게 끄는거야? 오우 아프다 아파 씨발 이 새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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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씨발 존나 센데 그 번개 쓰는 악어 같은 애만큼 세네 음 하하 안속이 낭리를 mieli고 위로통을 깨지 음 하하 생일이 음 흐흐아 음 음 음 유 아 으 으 저걸 어떻게 못 때리나? 아 왜 못 때려? 아 짜증난다 쟤 한문철의 블랙박스TV 자 여기서 아이고 아이고 저런 저런 잘 피했어요 지금 와 이걸 씹는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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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나 먹어라 개새끼야 이거 피했다 이 개새끼야 아 이거 개같은 기믹 2페이지 기믹 피해주고 피해주고 아 뭐야 둘이 같이 오는건 아아 들어와 들어와 아 아 아 아 그만해 이씨 아 이거 막어 먹어 이 새끼야 두번 피해주고 아 아 아 개새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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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자. 천천히. 아, 이 개새끼가. 아, 이 개새끼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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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정지술이란. 그 금지술이라는 게 그게 엄청 극사기 스킬이야? 정지술보다 더 좋아? 쏙 갔나. 너 이거 보시고. 헤헤헤. 역시 제법이군. 긴장할 필요 없어. 여긴 가짜 도장의 주절되는 소리랑 치고 받는 건 없으니까. 어? 에? 수박이다. 헤헤헤. 맛있겠다 이거. 에이. 제발. 수박이. 내 보랄만 하네. 잘 익었다. 헤헤헤. 수박. 까먹자.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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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볼래. 수박 맛있죠.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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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박 무시하지마. 예전에 선호공은 이곳으로 내 동자를 속여서 데려왔거든. 이게 바로 무등산 수박이야. 이 씨발놈아. 헤헤. 자. 이리와봐.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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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불지 말고.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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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술. 법술과 변신을 봉인하고, 공격력이 증가하며, 정신을 집중하여 무궁으로 적을 물리칩니다. 이게 뭐냐. 금지술을 쓰면은 모든 스킨을 못 써요. 뭐 분신, 변신, 기화, 수록 아무것도 못쓰는데 대신 공격력이 존나 세져요 그래서 평타랑 회피로만 싸우고 정지순도 못써요 어떤 기술도 쓸 수 없고 다만 이제 그냥 힘캭으로 변한다 다들 널 철명자라고 하던데 운명이 하늘에 의해 정해진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금지수를 배웠다 쓰실 건가요 금지수? 응 그럼 가서 빡빡 빡고 왼쪽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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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 있죠 이러면 이제 스킬 관련된 걸 싹 다 빼야겠는데 찍은 건 없죠 왼쪽에 있어요 금지술 왼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지술? 무안지속이에요 이건 아, 무한으로 지속이 돼? 특성 재수행해서 찍은 거 없네 어 찍은 거 없으면 괜찮아요 아 이쪽에 아무것도 안찍었으니깐 금지술라인 찍으면 돼요 금지술 라인 그건 필요없고 다 찍긴 해야돼 맨 밑에꺼 때문에 물약도 못먹어? 물약은 먹을 수 있죠 금지술 지속시간 동안 모든 행동의 기력소모가 다소 감소합니다 기력을 좀 덜 쓰게 된다 이거지? 기대되는데? 축제하시고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축제가 이거 아니야? 축제는 다른 사당으로 가는거죠 아 다른 사당으로? 형 코앞에서 이거 한거에요 형 지금 집 앞에 30번 거리에서 택시 탄거에요 지금 형이 한지지 쏙 가나? 축제 부서 터넨스 극락의 골짜기 쾌락의 숲으로 가실게요 쾌락의 숲으로 가실게요 포스 하나둘 네마리나? 네마리? 네마리나? 세 마리 남은거 같은데요 포스 세마리 남았다는데요? 어 잡밥이구나 맞고 전에 포스 한 마리 남은거 같아요 쭉 길 따라가시고요 길 따라 쭉? 네 쭉 갈까요 쭉 오? 오? 금지술 켜시고 금지술 켜고 가요 금지술 기력 달잖아 안달아 안달아 RT 왼쪽 피차가 있잖아 아니 그건 변신술이고 왼쪽 왼쪽 XX 쎄졌죠 지금 쎄진거에요 이게 이 상태가 이제 무한 유지되는거 쎄가해도 데미지가 달라요 데미지가 다르다? 응 이게 이제 루피에 기어 셀프 안들어 보셨네 저거 아 아 아 아 아 한 방 한 방이 쎤나 세긴 하다 대신 아무것도 못쓰잖아요 빠다가 지리네 포탈 왼쪽에 들어가시고 빠다가 개지리네 간지나잖아요 아아 c-발 이게 법술에 도움없이 순수 피지털이라서 형한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 형은 여기서 정지술을 걸고 이제 사기를 쳐야 된다 그저잉 정확하게 알고 있군요 근데 금지술이 정말 사기에요 보스 잡을 때 좋을 것 같긴 해 조사기에요 조사기 안 건드리긴 가면 안가시면 안돼 내 방에 죽이네 쭉 가면 저기 앞에 오 뭐야 뭐야 안잡아 안잡아야 돼 일단 가서 찍어요 뒤지면 다시 와야 되니까 그걸로 쭉 가면 있어요 보이죠 사당 저기 쟤 보스야? 잡몹 잡몹 사당 저기 사당 찍고 잡으러 가야지 음 음 사당 있죠 여기 저거 찍고 잡으러 가시면 돼 아 c-발 것갈비 되쓰 아까 걔 키 큰 애 잡아? ripped 이쪽으로 가야되겠네요 뭐 가야되니까 음 아이쌍 정지술이나 기활술 이런걸로 얻는 프리딜 딜타임보다 금지술로 오르는 스펙이 엄청나서 그냥 딜찍이 돼요 딜찍노? 네 딜로 찍어 눌러요 그냥 데미지 50%인거 걸러요 치명타월 데미지 20%인거 걸러요 근데 지금 금지술 안쓰고 펴고 계시는데 지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 금지술 안쓴거야 지금? 네 풀렸잖아요 지금 금지술을 쓰면 금지가 돼요 어? 이게 무슨 그거 원효대사 해굴물인가? 금지술 어 훨씬 세네 어 맞아맞아맞아 저 대왕을 잡을 수 있을까 움직인다 움직인다 음 으응 으응 오우 아프다 원래 정지술을 못을텐데 맞죠 일 으 아 아살아 에에에에에에 빠있라! 빠있라! 바위 공격! 느려 내놈의 공격은 매우 느리다고 할 수 있지 아, 씨 바 왜 이렇게 약해? 앙범이라니까요 잠수 피해 졸라 약하네 어우 똥꼬 냄새나 뭐? 그거 지도 한번 열어봐요 여기 상자 있을텐데 저에 네 저기 있는 상자 밑에 쯔기야 보여주시지 에이 에이 투영상은 뭔가 다이나믹하게 쓰시는게 아닌거 같은데 그냥 스킬쓰는게 나을거 같은데 아냐 이대로 한번 해보지 뭐 말안돼요 저 금지술 이거 먹고나서 쭉 밀었잖아요 그냥 그 다음에 쭉 가시면은 저기 시체가 있을거에요 오른쪽에 그쪽 방향으로 가다보면은 오른쪽 오른쪽 네 둘러가면은 어 시체보이죠? 저희가 감옥에 갇혀있을때 그 갇혀있는 NPC있잖아요 금방 자기 따까리를 4명 시체에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두개는 이미 먹었구요 오른쪽 오른쪽 상자는 열어야 될거 아이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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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드라마틱하진 않아 근데 그게 왜 드라마틱하지않아 법력이 피지컬과 쿠영의 피지컬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그니까 법력을 늘리면은 법력만큼 이제 반환해주는거란 말이죠 데미지로 이제 마지막 딱딱이 잡고 간파 조싹이 묵인 창을 먹으러 갈겁니다 오오오오오오 이게 그 퀘스트에요 창이 또 나와? 창이랑 간파 평타 모션 달라요 창은 야이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창맛을 베야지 창맛을 비야지 봉으로 찌르니까 맛이 안살잖아요 맞죠 창으로 찔러야될거 아니에요 청룡언얼도 같은 창이면 진짜 좋을텐데 네 그쪽으로 가시는게 안잡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입술이 빡세요 안닿을거 같은데 안닿을거 같은데요 하하하하 아니 왜 하하하하 확실히 쎄잖아요 쎄다 확실히 쎄다 이게 체감 된다니까 보스 패면 더 체감 될거래 그쪽 방향으로 진행해서 오른쪽으로 하시면 돼요 네임드 모습 나올거에요 잡으시고 하하하하 4개 난리네 하하하하 아 이 개새끼야 아 이 개새끼야 아 이 개새끼야 까불고 있어 까불고 있어 이거 다 깨워가야지 뭐 다 들어 암 암 암 암 암 아 뭐...뭐야야 아...새끼 귀여워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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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손해 음사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깍구입니다 깍구 이쪽 네 그걸로 해서 절로 올라가면 됩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새로운 맵인가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네마 다섯 마리 남아 город 다섯 마리라고? 보스가? 와 너무 많다 다 전부 보스야? 오오 에이 에이 으흠 디아블로 릴리트야? 뭐야? 마귀장수, 거파 오호호호, 니가 소문장인가? 오호호호 피공격을 하는구나 미지마봐요, 말 안되잖아요 미지마 이리cier врем 성공 좋은 조각 금지수들이 뭘 방해하겠다. 금지수 개좋은데? 그리고 앞에 보면은 화투풀 있는데 그거 찍으시고 이제 이거 자 금지수 좀 찍자 있어봐 폰백 갖다주러 갈게요 그것도 찍어 일단 이거부터 찍고 밑에 거부터 찍고 마스터 1개에서 2개, 2개, 5개 필요하네 순수 피지컬로 싸우니까 뭔가 더 좋다 단순해졌어 단순해졌어 게임이 손해음사 좌회전 버터풀 오른쪽 시야가 어떻게 좁으세요 오른쪽 예 여기 왜 왜 축지 하실거에요 축지 이제 그 깎아지는 4명을 모았으니 갖다 주러 가야죠 도서천 부도계 하층으로 갈거에요 부도계 하층입니다 부도계 하층이에요 지연빈이 여기 있잖아요 아 그 위에 얼굴이 npc있는 자리에 뜨는거죠 그래서 npc 그 부하 4마리 다 잡았으니까 갔다가 네 네 부하들은 이렇게 명신이 됐다 하고 보여주는거에요 음 내가 이만큼 쎄다? 네 그건 아니죠 약간 그거죠 명복을 빌어주는거죠 길다 쭉 갑니다 끝까지 저 끝방에 갇혀있었죠 아마 이 방일거에요 오른쪽 아 이 다음방입니다 다음방 아 나 이 새끼 금지술 안켜져있구요 스터뜨링 아 스터뜨링 지리네 이 다 다음방입니다 아 뭐야 뭐야 스터뜨링 너무 심하다 여기 뭐야 여기 야 씨 샤발 아 이 개색 지랄을 하는구만 세 방 네 방 어디있네 mbc 이 다음방이죠 열 방 방금 옆방 여기 형이 갇혀있던 데고 어 여기 여기 있어 구석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얘구나 내 부와 네 마리를 다 잡았다니 정말 대단하구만 난 어릴 적부터 집을 떠났고 과거의 운명을 타고난 자라고 자부했었지만 허나 지금은 허나 지금은 이런 꼴이 되었지 나를 따르던 형제들마저 비명행사했다 이건 나에게 더이상 쓸모없으니 니가 갔도록 해라 이것이 창인가 창인가 이제는 집에 가야겠어 태용은 다 났어 입막은 누구냐 그 2막 때 모래국 국왕이랑 첫째 아들 잡았잖아요 형이 둘짜들이랑 어 얘가 셋째 아들이에요 아 그래 네 근데 둘째 아들은 그 잘생겼던데 네 셋째가 잘생겼던데 이제 만들러 가셔야 돼요 방금 재료 얻은 거라서 이럴 때 이거 써야죠 죽지 와 아마 공룡령은 비슷할 건데 어 간파 찌르기에 추뎀이 생기니까 달라요 이 3단 차징 찌르기 하면은 좋아 죽어요 보수 진짜 좋아 죽어요 아 3단 차징 그걸로 쏘면은 딜 자체가 말이 안된다 좋아 죽는다 좋아서 진짜 죽어요 헤퐤헤헤헤헤헤 제좋은 쩔² 오오 저백창 오 오가 더 올라가네 가벼운 연속 서킬에 창목을 접속해요 모든 착콘 Steve에 피해자 증가합니다 생긴 것도 멋있지않아요 어 오 딜뽕 지르겠다 이거 이 지구 평타 вами 밖에는 때리오세요 막으실這一단 죽지 통해 용사로 가시고 삼 서면 금지술 켜주고 평타 한번 때려보시면 모전이 바뀐걸 알수있으실거에요 금지술 켜고? 네 오케이 졸라 쎄겠다 그냥 찢어버리겠네 허공이 한번 때려보세요 평타 금지술 3 다르네 평타 2 3 4 아 오케이 조자룡 되는거에요 조자룡 그 잡채가 된다 맵함 열어가지고 제가 위치 알려드릴게요 좀 위로 올려보세요 저거 저거 먹었나 내가? 어 저거 상자 먹었었나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위로 올리시고 아니 그런데 보지 마시고 그냥 위로 올려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 보지 마세요 그냥 거기는 그냥 위로 뭐 올려주세요 어디부터 갈건지 말씀을 해드릴거니까 여기 있죠 아래쪽 응 아래쪽에 이렇게 ㄷ자로 볼거에요 음 오케이 음 오케이 1타가 좀 빨리 들어가네 좀 잽 날리듯이 공속이 빠르네 ㄷ자로 가기로 했으니까 점막 그래도 하나 잡아봐야지 뭐지 호와 아니 한 콩도 컷을 내버리네 혹 amp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우 뭐야! 아 고맙습니다. 뭐야? 이거 소울게임 맞아요? 뭐야? 와 암마 굉장히 강력해졌어 무쌍이네 무쌍 아 맘에 들어 맘에 들어 맘에 들어 재밌다 아이씨 이 새끼 까불어? 아 지금 황풍 잡으면 원트 가능하다고? 그래도 그 새끼는 싫어 흠 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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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이 커서 시원시원하니 좋다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쟤 아 비웅 진째끼 흐헤헤헤헤헤헤 뭐야 인삼맨? 흠 흠 안아주세요 흠 저는 한국인삼공사에서 왔어요 어디계세요 어디계신거에요 어 어 거기있었구나 흠흠 흠 안아주세요 흠 뒤져 디귿자로 가는거였으니까 여기서 이제 앞으로 쭉 가서 위로 가면서 오케이 방금 거기 보스 왼쪽 왼쪽에 보스에요 저거 건드리면 돼 저거? 사당? 어 뭐야 뭐야 이 새끼야? 뭐야 딜 뭐야 이 미친놈 와 이 새끼 아 이거 아 이 개새끼야 이번차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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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이번주 일요일날 합니다 이번주 일요일날 해요 이번주 일요일날 합니다 빡센 녀석이로구만 빡센 녀석이야 여긴 저장이 X같았어 어? 야 왜 얘기를 안해줬어 저장 없어요 뛰어가야돼 어이 원틱이 깰줄 알았지 형실력이면 이어가 와아 이거 가는게 일이네 응징도 켜지고 신중하게 잡으시죠 신중하게 와 여기서부터 뛰어가게 하는건 진짜 아니지 시민ultura 와 한마아이고 후우 아아... 이번에 꼭 잡자 아 씨X샌꺄! 이야잇! 어 뭐야 미친들 아 씨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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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딜 미쳤다 쟤 어 씨발 아 이거 아 이 개새끼야 죽어 이 새끼야 아 건방진 새끼 짜증나게 진짜 후후 야레야레 시오가나이나 설이? 법술? 어차피 나 법술 의미없잖아 나는 야레야레 시오가나이나 야레야레 시오가나이나 일단 상자좀 먹자 여기 상자 있었던거 같은데 점프해서 내려가요 저기 있네요 보여? 팔각정 밑에 있었어요 아 아 나 얘 진짜 짜증난다 쟤 고급 피하면 되잖아 박지급이야 지금 피하고 고급 피하면 되잖아 앗 앗 앗 거리조절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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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보스있어 쟤 보스 아니야? 아 근데 근데 좀 저장하고 가야되지 않을까? 확실해? 아 좀 무서운데? ㅋㅋㅋㅋ 흐흐흐흐흐 수고들 해라 형 간다 가라 오우 이걸 맞고도 어 리신이다 어 근데 스님 두마리는 좀 선 넘는거 아닌가요? 오늘 산막진으로 깰까가지 전화 응? 맞아요 오늘은 산막을 깨어볼거에요 외계인 탈출 선언 맞아요 까불어 템은 다 챙겨서 가야지 먹을거 다 먹고 챙길거 다 챙겼고 바로 let's get it 여기 먹을거 다 먹었었나? 잠깐만 아 저거 팔각정이었고 오케이 확인 가자 흠 미신을 잡아야돼 미신 음 아 근데 이거 짜증나네 쟤 쟤 쟤 쟤 잘못 잡으면 짜증날거 같은데 잠깐만 쟤는 앞이 안보이니까 그냥 한마디만 찌리면서 한마디만 찌리면서 한마디만 찌리면서 4단까지 모아지지 않냐? 뭐야 뭐야 코코 쟤 쟤 끌어 해외 크로 크로 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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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헤헤 재밌다 흐헤헤헤 흐헤헤헤 재밌다 개제끼어 그냥 날라서 약공하니까 저렇게 되던데 재미있는 homes 아랫 흐헤헤헤 흐헤헤 장애끼리 와 창 진짜 사기다 사기 나 어디로 가지? 더 내려가라고? 아 쭉 내려가라고 그랬지? 템을 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템 있는 거를 봐야겠다 건물 안에 하나 있네 건물 안에 있네 방금 건물 보였죠 옆쪽에 여기? 저쪽 저쪽? 뭐야 뭐야 아이 아파 아이 아파 이게 보물이었구나 보물만 먹고 튀어야지 뭐야 왜? 어 이거 안 먹겠다 아 근데 나 얘 좀 무섭네 아씨 어어? 어어? 안 돼 나 여기 다시 오기 싫어 나 나 아 도망가고 싶어 어어어 어어 어어 아 아 어어 아 ㅅ 발 피 ㅈ..나 달았다 괜히 까불다가 쭉 내려가라 그랬잖아 어 이거 맵 위치가 바뀌어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5시 방향으로 하라는 거 아니야? 축제하세요 5시에서 왔어요 형이 형이 약간 공간 지각 어 나 공간 지각 내려 좀 딸려 축제하시고 다시 오세요 왜 다시 와야돼 여기를? 금방 와서 축제할 피가 없잖아 뒤지면 어차피 다시 와야돼요 가서 웅기 조식하시고 다시 오세요 아 물약 다 먹었는데 그러니까요 웅기 조식하시고 다시 오라는 거예요 새 마음 새 뜻으로 미니맨 모두 이게 좀 별로야 아니 아니 제가 봤을 때 형 뇌 구조가 좀 말이 안 돼 이 정도 해줬는데 다 해줬잖아 얼마나 더 해달라는 거예요 맵 열어보세요 어 직진으로 쭉 가면 돼요 다시 방향으로? 그것만 있었죠 여기로 쭉 그걸로 가면 돼요 이어져요 그냥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쭉 뛰어야겠다 공지수를 쓰고 쭉 가서 왼쪽으로 가면 돼요 왼쪽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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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새끼 아니 일로 가야된데 어차피 마주쳐야돼 어어 아냐아냐아냐 미안해 미안해요 다 챙길거 와 어마어마한데 앞에 맵이 어 잠깐만 내가 좌회전하라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또 시작된거에요? 아 그럼 니가 앞에 앉아서 어디가라고 얘기를 해 그정도로 자아가 없으셔도 되겠어요? 어느정도 자아는 가지고 하셔야죠 그렇죠 옆에부터 제가 그 직진을 막보라고 했잖아요 왼쪽으로 갈거에요 여기 해안가에 뭐 있을거에요 여기 박스있고 형이 지금 왜 누가 금지수를 걸었어요 지금 뇌를 사용하지마 뇌에다 정지술이랑 금지술을 같이 걸었어요 너 자꾸 그런얘기 할거면은 후라이나 해놔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는 갑자기 왜 오 저새끼 그새끼잖아 무서운새끼잖아 잠모비잖아 공격하는 중 공격하는 중 baik 공격하는 중 형 화내지마 형 화내지마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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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존나 못한다 크흠 여기로 쭉 내려가 크흠흠 뭐야 아까 그 새끼 또 있어? 크레토스 닮은 새끼? 나 갈 길이 바빠서 이만 뭐라구요? 크레이토스여? 아니요 크레이토스여 제우스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소 크레이토스 몰라 크레이토스 갓 오브 워 주인공 크레이토스 포츠 이빨이너라 뭐야 여기로 가는거 맞나? 포츠 이빨 viele 찾아뵙 건방지지만 그냥 가지겠어 해석 하나만 유지 골봄 히힝 숙쩍 마라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이죠? 응 일로 갈 거예요 일로 가서 일로 가면 되겠죠? 굳이 막 저 상자 같은 거 많이 다 안 챙겨도 되지? 저거 너 필요 없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 돈이에요 돈이야? 아니 그러면 그냥 갈래 나도 호떡을 만들어버렸네 호떡을 만들어버렸네 이건 먹어야지 이런 거 먹어야지 이런 거 먹어야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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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번개하는 저 새끼를 잡아야 돼 어디 있냐 아아 아아 뭐야 뭐야 그냥 먹튀먹튀 이건 이런거 중요하죠 도망갈꺼야 에이 나 도망가게 해주세요 저 건물 올라가야 되거든요 뺑 돌아서 가야될꺼야 낙가사는 탕툰한거 아니죠 이런거 필요 없어 여기 이제 올라가야 된다는거잖아 히든 보스입니다 히든 보스 혹시 2막 끝나고 나서 여우요괴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어 그 여우요괴를 죽였잖아 결국 모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어 그 모피가 된 여우가 복수하는 내용 입니다 어어어 그 전에 그걸 누르면 안되죠 그렇지 와 후라이 미쳤다 이게 고기지 고기 음 후라이 하나는 진짜 5성급 호텔 부럽지 않은 후라이야 음 음 음 음 음 우와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말 안 된다 이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GO 요거 보이죠 붓 часть 사용말고 우와 이게 있었으면 진작 알려줬어야지 여우로 그냥 앙써써도 되는 거였잖아 여기서 변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 들어가면 이제 시작됩니다. 그 스토리가. 얘는 얘네들은 내가 뭐 빈지 모르지? 바로 여우를 죽인 사람이 바로 저 스님입니다. 맞아 맞아. 그 아빠였잖아. 아니 네놈은 내가 죽였던 여우 아닌가? 내가 분명 죽였던 걸로 너 사람이냐 귀신이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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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랫동안 매일이고 너를 위해 경혈을 품어 제도로 해주려 했거든 넌 그래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온 곳이더니야. 뭐야? 너는 어찌 알겠느냐? 내 너를 죽일 때 내 마음은 얼마나 찢겨 나갔었는지. 너의 원한이 아직도 흩어지지 않았으나 부척해서 자비를 베푸나니 널 한 번 더 제도 시켜주마. 두 번 죽인다고 나쁠 건 없겠지. 내 서식도 다 한 번 더 제도 시켜주면 될 것 같고 거치에 start돼. 실제 오늘은 공이도 가득이 없어서 한 번 더 싱크하게 함유하면 오진다. 이 연출가 베리로 일호하기 때문에 내 모습을 사용하는 게 진짜 이제 무궁이 2호가 더 싱크하게 아 와 존나 아프다 얘 다음 생에 다시 만나기를 뒤지면 너 존나하게 뛰어와야 되거든요 어? 그냥 여우로 변신하고 스 뛰어오셋 아 이게 맞아? 네 안 죽으면 되잖아요 아니 또 뛰어가라고? 안 죽으면 되잖아요 여우로 변신하니까 여우를 제가 넣어놔라 그랬잖아요 행랑에 그거를 소지 X 아무 데나 넣으세요 그럼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니? 변신 변신 아니 너 이상한 놈인게 왜 나한테 진작 알려주지 않았냐고 오오 플레이 타임 너무 짧아지니까 아니 왜 니가 피디야? 니가 나영석 피디야? 예 예 실종 짠 왜 불량 조절을 너가 스스로 해 여우 근데 때리네 때려 때려요 지금 빨라서 그렇지 왼쪽으로 왼쪽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오 근데 기력이 안다네 딱 이 길을 외우세요 저기 보이죠 건물 아 근데 제일 여기 저 건물로 갈거에요 짬뿌짬뿌 짬뿌 점프로 넘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서 오른쪽 계단으로 갈거에요 와 와 네 쭉 올라가고 뭐하시죠 네 올라가서 바로 유턴 ㄷ자로 유턴 할거에요 ㄷ자로 유턴 ㄷ자로 유턴 한번더 나가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운데 길로 갈거에요 그리고 그 길로 그렇죠 그리고 쭉 올라가면은 도착입니다 이거를 외우세요 이 길을 들어왔나요 머리에 와 죽을때마다 이 짓을 하라고 나한테? 안죽으면 되잖아요 왜 죽으시나요 안죽으면 되잖아요 아니 말 아이 씨발 때리지마 나 좀 어 금술 지금 못쓰는데? 뭐야 아 금술 씹혔네 방금 쓰다가 쳐맞아가지고 씹혔어요 이거 금지술 쿨 기다리고 잡아요 와 이거 언제 근데 금지술 보다 그냥 저기가 날거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어차피 또 다시 갔다 와야되잖아 주거나 사나 금지술이야 주거나 사나 금지술이야 어리석구나 약한 자여 금지술은 피차니까 포션 먹지마세요 대가리 깨져도 금지술이야 하.. 대가리 깨져도 금지술이야 아니 근데 진짜 소름돋네 바로 앞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졸라 뛰어와야 되잖아 여우 변신해가지고 그게 덜 받네 와 개아프다 뭘 쏠려고 뭐 할려고 할아버지 하지마세요 아니 씨 아 이거 이거 피하네 딱 저거를 막아야 되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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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뛰어야 되요 힘들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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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다다당 아 이 씨발 누인 내가 야 이 이 씨발 미친놈인데 아냐 이거 죽어 이 노인네야 요괴는 역시나 요괴이니 정말 답도 없구나 모든 일에는 인과응보가 있는 법이니 불문에 숨어들어도 벗어날 수가 없구나 홈백 조잉 홈백 내놔 이제 여우한테 가서 복수를 했으니 보상을 달라고 해야겠지요 축지 청구적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우의 복수를 했다 근데 악몽 한번 껐다가 여우를 죽여버린거잖아 저 남자가 그렇죠 형 배고프다고 돼지 죽인 다음에 돼지고기 먹으시잖아요 어디로가 여기 이쪽에 있죠 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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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요? 뒤에 있잖아요 아 사당 축지 뭐 좀 많이 생기긴 했는데 당금주 아까 재료 많이 드셨지요? 아 술은 이거 쓰는 게 맞고 경장도 나쁘지 않은 게 경장은 봐봐요 한 입 마실 때마다 현재 최대 생명치 30% 범력 아 범력 필요 없어 나는 네 그러니까요 남겨품을 쓰시고 여기서 저거 기화술의 현신 두 번째 걸 없애야죠 두 번째 거 두 번째 걸 없애야죠 네 왜 그러시죠 빙결저항 중독저항 범력 다소 회복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네 그냥 냉기저항이나 끼세요 네 됐어 아 여기서 궁금해 뭐가 생겼나 보네 어 저건 영롱계단 저건 다 사야죠 어 이거 싹 다 사야지 이거 플렉스 하고 플렉스 하고 다 사야죠 네 개 옆에 그건 뭐예요 방어구 재료 같은데 안철이 필요 없고 그 옆에 거 아 이것도 많네 빠꾸 축지 이건 술 만드는 거 죽기 뭔가 떨권나 보네 어 우르곳 우르곳에 혼백을 얻었다 음 축지 의미 없죠 소서천 극락의 골짜기에서 쾌락의 숲으로 가면 여우가 있습니다 여우의 여우의 저기를 내가 복수 복수를 한을 풀어줬다 내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이제 몇 이제 다섯 마리 막보 막보 하나 남았어 근데 막보 잡기 때문에 한 마리 잡기 때문에 아 오케이 두 마리 남았어 두 마리 남았어 여우가 어딨노 응 여기 시체 있잖아요 모가지에 매달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늘 말하죠 인간의 인간과 요괴의 길은 다르다고 그를 다시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요괴를 두려워하는 자는 요괴보다 더 끔찍하다는 것을요 고마워요 악몽 꾸고 그냥 괜히 불안해가지고 저 죽인 개새끼를 죽여주셨군요 정말 감사해요 장신고 흰여우붓을 줬네 저기 변신시간 증가라서 필요없는 겁니다 아 이런거 네 이거 정풍주 끼세요 제가 아까 그 불보스 잡을 때 그것 때문에 피아조가 아 이거 의미 없지 않아? 이것도 쓸 수 있나? 이건 쓸 수 있나? 이건 그냥 저거 지옥가 보고 쓰는거죠 이거 쓰세요 아 연소 저항이 상대방이신가 불저항 올라가서 제가 아까 불보스 잡을 때 정풍주 끼는게 낫죠 얘를 이걸 줬네 네 변신시간 증가라서 필요없어 사실 의미없다 미래구슬 좋다 잘 끼고 있어야지 이거는 인호 잡아가지고 저 늘려야죠 아 인호가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나는 막고 잡고 인호까지 잡는걸 아시죠 어디로 가야돼? 예 뭐 축제해가지고 손에음사 가셔서 이제 쭉 직진하시면 돼요 막보가 남았구나 무슨 소리가 나 talvez 나 여우로 변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변신 못하네 이제? 케이스 깨가지고 변신 못하죠 아 권.. 권.. 미친놈 아닌가? 미친놈 아닌가? 설마 보스한테 죽으면 또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지? 아뇨 보스는.. 미친놈 아닌가? 뒤져 개좌석아 사발라마 날 건들지 말아라 보스 잡으러 가는 길이야 저 미친놈 큰.. 탑 밑에 보스가 있다는 얘기네 안해 popped 비osp1 이 wurden 여기 2마리가 나와? 어? 여기서? 아 저거 나네? 나지 않냐? 오오오오 안녕 반겨워 어디가 나랑 놀아줘 저장하고와서 한명씩 패 죽여줄테니 조금만 기다려줘 알겠어? 문 열어? 아니 저장 뒤에 지났잖아요 지금 왜 그러세요 지금 반딧불이가 알려주잖아요 저기있네 하고 내려가서 잡고 와야돼 찢어 죽여야겠다 잡고 왼쪽 건물에 뭐 있을거에요 저장하고 밑에 건물 저장하고 밑에 건물 눈이 뒤에 달렸나 어떻게 말하라고 이게 뭐야 흐허 사커킹 무정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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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파 아파 삼..삼직 영롱회담 개꿀이네 저런 둔한 놈을 봤나 느려 침수 느려 정성 옆에 건물에도 특성 좀 찍어야지 정지술 금지술에 몰빵한다는 맨 밑에 거 찍으시고 어 잠깐만 위에 한 번 더 찍어야죠 아 더 있었어? 위에 거 더 찍을 수 있었어요 금지술 1포 먹는 거 예 그거 위에 거 찍고 2포 모아서 밑에 거 찍으면 알레비전 예 저 건물로 가시면은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무언가가 있다 흠 뭔데? 어 낮 아냐? 이름이 부정이야? 이름이 부정이야? 얘 왜 안 때리냐 나를 바보네? 흠 좌선하고 축지 때리고 막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주변 둘러버린거 축지 때리시고 자 드디어 막보입니다 드디어 산막의 막보 어 언제 어 네 가시죠 그리고 아까 문 열면 돼요 형이 말해봐요 응 아 산막 막보다 나 드디어 드디어 막보까지 왔어요 히든도 싹 다 깼어요 히든도 싹 다 깼 나라고 나 내가 누구? 오공 산막까지 단 한 마리도 찔끔 흘리지 않고 다 잡고 온 바로 나 산막을 깨러왔다 여기까지 이십 육 시간이 걸렸다 산막 보습 어 뭐야? 어 왔죠? 아주 오래전 나와 금성자는 동문이었어 내가 좀 커졌지 우유를 많이 먹었죠 늘 신성한 빛과 안개가 넘치는 영산과 달리 천재지변에 시달리는 산 아래를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지 그는 모든 중생에게 해근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고개나 조아리면서 향을 올려야 하냐고 불만이 가득했지 그들이 우리보다 못하기 때문이라고 내가 답했거든 후에 그는 큰 잘못을 저질러 다시 윤회를 거듭하다가 또 제자 몇 명을 거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알아 제자들은 죽거나 도망갔고 금선자 자신도 숨어버렸지 불경을 얻으러 가는 것들은 말이야 전부 쓸도 없는 것들이지 얼어 죽을 부처를 믿을 바에야 내 직접 이룩함이 나은 거야 내가 부처가 되겠어 미래를 보았거늘 어찌해를 갖추지 않는 게야 내 이름은 황미 흐흐흐 흐헤헤헤헤헤헤헤헤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헗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그는 그는 이의 스테이였습니다. 그는 이의 스테이였습니다. 최소화에 걸어가면 이의 스테이였습니다. 그는 그의 스테이였습니다. 스테이였습니다. 히힛 아.. 아 왜 안끝나 1페이지 끝? 1페이지 끝 본자의 주머니는 방안할 자들을 위한 것이다 너도 한번 들어가서 잘 깨우치거라 1페이지 끝 2페이지 끝 2페이지 끝 3페이지 끝 2페이지 끝 2페이지 끝 2페이지 끝 3페이지 끝 2페이지 끝 어 저 팔개다 팔개 찡 산막이 처음 맞닥뜨렸던 놈이네 멍청한 놈 너도 그 늙은 요괴에게 잡힌 거냐 저 주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사악해졌어 이런 무시무시한 요괴를 기원해를 줄이야 저 늙은 요괴가 사형의 도행을 빌려 저 누더기 속에서 같이 잡자 저 누더기 속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뭐 человеч felt, 가끔은 쥬와 같이 먹으러 왔습니다 그럼 그 아기 속도를 든겠지 이 길은 그냥 막 쥬와서 그니라는 게 있어 버젼 없는 시리즈 그니라는 게 있어 와 뭐야? 오 개새끼 오와 힐 해주네 힐 아 씨발 와 와 와 오케이 때렸어 아 씨발 으으으 팔개형 도와줘 아하 이 기믹을 어떻게 다 외워 씨발 좋아 팔개형 좋았어 아 아 저 꼬마우 개새끼 여기 이야 연출 지린다 진짜 아 아 왕 와 아 아 아 아 아 이젠 마지막 보스지 설마 죽으면 얘 또 잡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아니지? 그건 아닐 듯 저렇게까지는 아닐 듯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이겠지 그렇죠 그렇죠 어 아니 저 원숭이가 뵙는 거예요? 자 내가 도와줄 테니 더 마음껏 죽여봐 내가 왜 원숭이가 돼버렸지? 저 차를 드니까 깜짝이 몸이 저렇게 돼버렸어요 와 설마 이 미니어처 다 떼고 가야돼? 왜? 어? 다 죽이면 도망가면 안 돼 그냥? 네 다 죽이면서 가 사실은 이제 사륙에 미친 검을 들고 사륙을 하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와 근데 진짜 연출 쳐돌았다 어떻게 이게 중국에서 만든 와 진짜 천여작 치고는 말도 안 되게 너무 좋다 개인적으로 나는 저거 이상이야 갓 오브어 이상이야 훨씬 잘 만들었어 원래는 13장까지 있었어요 근데 예산이 부족해서 절반으로 줄인거지 원래는 13장까지 썼다고? 그 나머지 장들은 DLC로 낸다고? 와 미쳤다 내 인생 최고의 소울류 게임 같아 이건 진짜로 구속작도 지금 대화 바로 하잖아요 검은신학 강태구야 구속작 엉신년이 엘델링보다 훨씬 재밌네 디엣이 나오면 해야지 엘델링보다 훨씬 재밌네 엘델링보다 훨씬 재밌네 엘델링와 엘마 엘델해 엘델 청취 너무것 sniff 야 죽인다 죽여 진짜 정말 잘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게임 만들면 얼마나 좋아 피의 거짓이 이거랑 비교가 되냐 솔직한 말로 아류지 흔한 소울류 중에 하나지 어 됐다 깡깡거리네 전복으로 좀 때리시켜 찰칵 으으으으 오오오오오 와 깡깡깡 이게 막 패야? 동생 1편 같은데? 마지막이야 마지막 아 이것만 잡으면 끝나? 와 황미 이 새끼 이거 아 그럼 다행이다 회자 세이브는 맞다 어? 와 존나 아파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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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변하는거지? 공정하지 않으면 이제 깡깡이야? 아니네? 이제 깡깡이야? 아니네? 뭐야? 뭐야? 베이가 베이가? 이제 깡깡이야? 이제 깡깡이야? 으잇! 오오오오 좋네 아퍼요 아 씨야바 어 뭐 오케이 에이 나도 쉽게 쉽게 한 번쯤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쉽게 한 번쯤은 500개를 먹을 수 있어야지 아 어 변했다 아 이렇게 깨는 거구나 이건 어차피 이거 당하는 거지 그냥 컷신 컷신 아 오케이 나이스 아이스 아 씨벌 아 이 새끼 아 또 뭔가 새로운 건구나 뭐야 3패네 어 이거 도망가야겠다 이거 뭔가 미친 짓을 할 것 같은데 이미 미친 시작 됐고요 아 야 아프다 캔슬도 안 되네 얘는 아 씨벌 아 아 죽어 이 깨 새끼야 라이프야 라이프 500개 먹어 아 너무 쉽게 깨신 것 같은데 500개 먹어 정말 감사해요 500개 내꺼에 나 있다? 나 있다? 야 3막 끝이야? 재밌다 근데 난 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지 않을 것이다 어 그 원숭이 물을 한 번만 더 사용할 수 있다네 어 에이 atlantic 아 에? 헤헤헤헤 이 몹쓸 놈이 전에 내 보배를 훔쳐 인간 세상으로 데려왔지 그리고 대성의 힘을 빌려 내 후천 주머니를 재려내 정신을 홀리는 사악한 물건으로 만들었지 게다가 내 모습으로 둔갑해 내 이름을 내걸고 와는 원수들을 이곳으로 유인해 안갚음하려는 생각뿐이었지 아주 개새끼러 야 이 새끼야 니놈인 줄 알았어 내 물건 왜 가져가 도둑새끼야 미안해 한 번 훔쳤다면 믿을 수 있어 두 번이나 훔쳤다고 지나간 돼지가 없겠다 나도 믿을 수 없었어 이 몹쓸 놈의 간덩이가 이리도 부었을 줄이야 본래 내 직접 이놈을 거두려고 했거늘 예상 밖으로 두 시주가 좀 세네 오공 자네는 운이 좋아 죽음을 면했지만 이 시주는 새파란 나이에 굉장한 실력이야 이번엔 아마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닐지도 모르겠네 그런 쓸모짝도 없는 소리 하지마 내 황미 제자놈이야 큰 사형의 물건을 잃어버린다면 다시 찾기 어렵단 말이다 자네 아홉날 쇠스랑 좀 빌려주게 내가 무기를 인첸트 해줄게 자 자 온다 온다 월척이다 3화 끝? 아 애니보자 애니 이 시간이 제일 좋더라 3막 끝났다고? 음 음 음 음 우와 잠막 종불내시간 11시간 마을에 축복을 내려주네 와 근데 이 게임이 7만원도 안한단 말이야? 미쳤다 진짜 이제 절반 했어 이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이 애니가 시사하는게 무엇인지 느껴보라고? 이 애니가 시사하는게 무엇인지 느껴보라고? 음 음 음 자기를 계속 상처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서로 상부와 상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을의 수호신 같은 느낌이었는데 슬슬 어어어 헥 이 욕심때문에 헐 헐 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마을의 저주를 내려야겠다 마을의 저주를 내려야겠다 와 와 건져줬더니 초과 3간 다 내놓으라는 격이네 아마 좀 괴물이 좀 황미인 것 같아요 마을사람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어 이게 황미라면 너무 불쌍한데 황미는 어 개불쌍해 이번에 사양은 인간세상에 꽤 오래 있었구만 너무 억울해요 난 마을사람들에게 베풀었을 뿐인데 이번에도 내가 이겼다 감선자야 마음을 미혹시켜 악한 마음을 끌어냈잖소 사양이 그리도 이기고 지는 것에 집착하니 우습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하구만 아 결국은 인간의 그 탐욕을 건든 것도 있다 이길 수 없다면 의심이 고인가봐 무슨 소원 있겠느냐 금선자가 삼장검사의 전생이에요 음 음 서유기 한번 읽어보고 싶다 안에서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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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상대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던 것일까 눈보라를 헤치며 오는 길동안 세간의 욕심이 파멸되는 냄새를 맡았느냐 밤에 맺힌 하얀 이슬 아 너무 재밌었다 3막 진짜 재밌었어 난이도도 적당하고 적절하고 아 재밌다 오케이 사막은 이제 다음주에 달리는걸로 하겠습니다 사막은 다음주에 달리는걸로 아 재밌었다 진짜로 개꿀잼 안하신 분들 혹시 계시면 한번 사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도 높구요 제가 지금 플레이타임이 28시간 가까이 되네요 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사막은 다음주 제가 휴방하고 돌아오는 날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차라리 사막 5막을 확 달릴까요 사막 맵이 진짜요 진짜요? 형같은 길치는 열받아서 그냥 패드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가 어디여 여기가 어디여 여기가 어디여 여기가 어디여 하게 된다고? 그게 맞아? 이 게임 도전 과제가 81개로 되어있어 보스가 딱 81개거든 그래서 지금 나는 33번째 보스까지 잡은거지 사막 맵도 지읍 같고 이마귀랑 난이도 비슷하거나 높아서 사막 맵도 좋갖고 이마귀랑 난이도 비슷하다 아니면 더 높다 더 오래 걸린다 사막이 그러면 랄프 그 정도야? 근데 나 성장했잖아 그렇지 금지술이 너무 세가지고 딜 딜이 장난 아니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닥 겁나지 않는다 어 그리고 저 뭐야 다음 사막 때는 제가 그 랄프랑 같이 할게요 랄프가 옆에서 길을 안내해주고 예 보조 역할을 좀 하세요 옆에다 조그만 보조 책상 갖다놓고 어 길 찾는거는 내가 빨리 좀 내가 너무 느리니까 어 아 그니까 너가 그냥 뭐 길 가는거만 좀 알려줘 응 응 여기 코토 랄프님은 아시잖아요 사막 보스가 드리고 나발이고 그냥 짜증난다는걸 티티키요 아니 코토형이면 오태 안에 깨면 나라면 오태 안에 깬다는데 희망을 좀 심어줘야 희망을 좀 심어줘야 된다고? 아 그 정도야? 맛보면 아주 미치게 만드나 보지? 맵이 좀 맵이 좀 ㅈ같더라구요 보스를 떠나서 맵이 ㅈ같다 일단 다음 게임 방송 갑시다 예 오공 끝냈고 서브노티카 좀 깔아봐 근데 그 서브노티카 미션 걸어주신 분 계신가요? 찡우님인가 쩡우님인가 제가 그 15만원 다시 돌려드릴게요 하하하하 15만원을 오늘 번 돈 고스란히 다시 돌려드릴테니까 제가 서브노티카 못할 것 같습니다 서브노티카 못할 것 같습니다 서브노티카 못할 것 같습니다 음 아냐아냐 사막은 딱 새로 시작하는게 맞아 어 일단 저 녹화 끊을게요 음 아니 미션이 들어왔었는데 미션이 좀 상당히 좀 desadım 아